저희는 다 보이니까 주위 계신 분들도 함께 즐겨주실거죠? 이거 너무 좋아 이거 너무 뽑힌다 뽑힌 뽑힌 이거 너무 뽑힌다 난 그런줄 알았는데 동아줄 저는 여기에서 계속 명팔처럼 내놓을 줄 알잖아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저희가 한 곡을 하다보니까 호흡이 정말 좋아요 그쵸 노래를 다같이 따라 불러주시는 분들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희가 오랜만에 많은 분들을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고 노래가 많아서 신나네요 어떻게 표현하는게 정말 흥미로울까요? 익사이팅 익사이팅 익사이팅한대요 지금은 그래서 아이엔종이니까 익사이팅 멋지네요 저희가 화이트보이 시원시 하느라 오랜만에 행사에요 정말 오랜만에 행사입니다 오랜만에 심지어 이렇게 오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 다음거 우리 또 달려봐야죠? 네 두번째 곡은 저희가 뭘 준비할게요 여러분 뭐라구요? 지금 아는 노래 다 말해주시는거에요? 여러분 저희 지금 활동하고 있는 곡 어떤곡인지 아세요? 그쵸 그쵸 연앤빛 아니에요 아쉽다 그 전 노래가 뭘까요? 기를 기울여와 아 진짜 노래 좋다 오늘 호흡이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저도 사랑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러면 저희가 기를 기울이면 들려드릴건데 저희가 후렴에 어디서든 들려와 기를 기울여와 나를 향한 믿음에 기를 기울여와 와 오늘도 다 아세요 이게 노래를 노래를 막상 또 하게 되면 이것보다 더 크게 들리겠죠? 네 자 이제 한번 어떻게 해볼까요? 하시다 하시다 여러분들 응원에 기를 기울해보겠습니다 한번 뒤따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oscken 극 맞zione